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화 없이도 성경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스가리아 1장에서 6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귀한 공동체에게 학계선지자를 보내신지 2개월 만에 스가리아 선지자도 보내주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측량줄 가진 사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꾸지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대제사장 여우수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주신 다섯번째 환상인 순금 등잔대와 두 감남나무 환상은 수룩바벨과 여우수아에게 주실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장차 싸기 날 메시아의 예표로 대제사장 여우수아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스가리아 1장에서 6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268일 스가리아 1장 다리오 왕 제 2년 여덟째 딸에 여우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우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우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우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우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우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우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중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우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열한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여우와의 말씀이 이만이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우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우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우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우와여 여우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업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우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우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원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우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우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우와의 말씀에 나의 성업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우와가 다시 시원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우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스카리아 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곱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업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원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그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약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을 위해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그레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원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그날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그레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스가리아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부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느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느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량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다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귀리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오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노로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디 지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스가리아 사장. 그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룩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룩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또를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하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룩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룩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남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남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스가리아 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이십귀비시여 너비가 십귀비시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그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르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의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아기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스가리아 6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니아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우사닥의 아들 대지사장 여우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근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싸기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단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니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오.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니아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근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데 이같이 되리라. 오늘 우리는 스가리아 1장에서 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 귀한 공동체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여덟 가지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위로와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수루파벨과 여호수아를 향한 환상은 이들에게 성전재건의 완성을 위한 책임과 능력을 주시되 이는 하나님의 영호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 열정을 잃어버리고 성전재건을 중단한 귀한 공동체에게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 여러 환상을 보여주시며 격려하셨습니다.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주신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의 결론은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의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 건축될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루파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성전재건은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회복이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제를 이루실 성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 건축을 의미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속죄죄는 무엇인가요?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